지지율이 역전되면 다시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보다 몇 배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 사람만 내주어도 영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한 사람만 빼고 전부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파리 때 하이에나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리 싸움꾼도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지금 못하는 일을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선거라고는 동네 반장 선거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예스맵만 있는 조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최민의 시사만평 통첩과 주접 민중의 소리 예스맵만 있는 조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lish을 통한 일을 통한 일을 통해 하여 소원을 통해 보자다시피 더욱 실행하고 있는 조직의 소리를 뒤집어 감사합니다.